오늘 퇴근길 눈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됩니다.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특히 강원 영서와 산간지방으로는 20cm가 넘는 폭설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경기와 충남 지방으로 눈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밤에는 전국 대부분으로 눈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영서와 산간지방에는 20cm 이상의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경북 북부와 충북은 3에서 8cm, 또 그 밖의 지방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터는 충남, 호남, 제주 등 서해안 지방에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제주 산간에는 최고 40cm의 그야말로 눈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이후 내일 낮부터는 추위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일단 내일 낮 기온, 아침 기온과 같겠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아침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수요일인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서해안 지방의 눈은 수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빛나 눈이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